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서은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그 딸에게 얹혀 얹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은영 집사님을 감찰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아버지 정력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사님의 입술에 넣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실 말씀은 10편 73편입니다. 그리고 먼저 1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아삽은 예배에서 찬양을 담당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10편은 다윗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아주 일부분은 이렇게 아삽이 쓴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1절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을 하기에는 참으로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통과 환란을 당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을 하기는 참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는 한 청년과 이야기를 했는데 암을 수술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신체 기관을 많이 수술을 했는데 굉장히 쇄악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살이 매우 많이 빠지고 힘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고통스럽고 아픈 그런 아주 복잡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청년은. 그 청년의 가정 문제도 매우 복잡했습니다. 그 부모님이 이혼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아빠, 엄마, 집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도 잘 모르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청년이 말하기를 고통이 너무 심해서 기도할 수조차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특히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에 그 청년은 그냥 하나님께 자기 몸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하십시오. 이렇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평강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평강을 가질 때는 하나님이 어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혜를 필요로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겹게 하시면서 그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그렇게 바라게 되죠. 그리고 아삽은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날을 받았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행복하고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선하시다고 고백하기는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므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여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찐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력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다니는 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라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대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아삽은 자기의 삶을,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을 또한 믿는 것이다. 그리고 또 쳐다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자기의 삶을 비교해봤을 때 갑자기 그러자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아삽은 말하기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행복하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정결하게 되었고 나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정결하게 되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참된 정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매일 항상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몇 가지를 기도를 해도 결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때로 정말 나의 삶에서 정말 고통을 주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기도를 좀 없애달라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큰 고난이 더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삽은 더 이상 아무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삽의 입장이라면 아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말을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삽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말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아주 참다운 예배를 드리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삽은 매일 하나님에게 매를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기도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그런데 그들은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번영하고 원하는 것들을 다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성공적인 삶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은 그들에게는 교만이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내가 아주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약자들에 대해서 더 악하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라고. 그런 상황이 아삽에게는 정말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고 내 기도에 하나도 듣지 않으신다고 아삽은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반대로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은 별로 기도를 하지도 않는데도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습니다. 그리고 아삽은 그래서 마음속에 그들의 시기심과 아주 악한 마음이 들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삽은 이 아주 혼란스러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서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삽은 힘을 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아삽의 눈이 영원히 열렸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이 17절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알아나이다. 그리고 단번에 아삽은 그 악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말하기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그 악인들이 어떻게 될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삽은 깊이 생각한 후에 오늘 이 지상에서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의 준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걸 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자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살피는 그런 시간인들입니다. 사실 인생이란 우리의 삶이란 사실 하나의 시험입니다. 어떤 테스트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테스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란 이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합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아보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는 결국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보호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도록 우리에게 잘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시험하시고 그리고서는 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정결케 죄로부터 용서받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깨달은 시편기자 아삽은 그 이후로 생각이 확 달라집니다. au lieu de se plaindre et d'être jaloux des méchants, il va réaliser la bonté de Dieu envers lui.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고, 악을, 악한 마음을 먹는 대신에 아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et on va lire la dernière partie du verset 21 jusqu'à la fin du psalm. 그래서 21절부터 28절 마지막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의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려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결국 이 시편기자는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불평과 쓴뿌리로 차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해달라고 강구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해 주시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조롱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나쁜 마음을 안 좋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삽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주 좋게 해 주시지 않는다는 친절하지 않으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린 이런 마음이 있어도 감히 입으로 이렇게 말을 못 하죠.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숨겨두고 있죠 그런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나쁘게 보세요 나에게 이렇게 악하게 보세요 정말 하나님 그런 말을 하나님께 감히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런 말을 입으로 발설하진 않아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에 속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슬퍼하게 되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나 라고 우리가 스스로 말합니다. 아삽도 그런 생각들이 자기 마음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삽도 그런 생각들이 자기 마음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아삽은 하나님께 찬양대를 이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려야 되고 하나님을 다 같이 성축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아삽은 아주 어려운 그런 마음의 상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런데 verset 22 il dit quand j'avais ces sentiment-là dans mon coeur j'étais stupide et sans connaissance. 22절에 내가 이같이 음의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라고 말합니다. 주 앞에 자기가 짐승이라고 말했습니다. en general les bêtes si on leur donne ce qu'elles veulent elles sont très gentils avec nous. 일반적으로 짐승들은 그 짐승이 원하는 걸 주면 매우 착하게 구입니다. mais si on leur donne pas ce qu'elles attendent de nous elles peuvent essayer de nous mordre ou de nous griffir. 그러나 그 짐승에게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그 짐승이 우리를 막 물고 우리에게 공격할 되겠죠. 할 키로 되겠죠. et asaph il a reconnu qu'il était comme ça envers Dieu. asaph 은 자기가 바로 꼭 그 짐승 같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si Dieu lui donna ce qu'il voulait 아 Dieu est bon. 만약에 asaph 이 원하는 것을 주었으면 asaph 은 아 하나님 참 선하 싶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mais si Dieu ne lui avait pas donné ce qu'il voulait d'un seul coup il était dans la mertune vis-à-vis de Dieu. 그러나 asaph 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asaph 은 하나님 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Et là il va se dire mais au fond la bonté de Dieu s'est manifesté envers moi alors que je n'avais pas imaginé que Dieu était bon à ce moment là envers moi et qu'il s'est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아삽의 오른손을 붙으시고 있었습니다. 아삽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영원토록 아삽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실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삽이 원하는 것, 하나님께 강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훨씬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아삽에게 주셨습니다. 아삽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원해서 그런 것들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아삽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삽에게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삽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삽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우리 각자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어떤 분인지 아는 그 은혜를 아삽에게 주었습니다. 아삽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삽으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도록 그것을 깨닫도록 만드셨습니다. 아삽으로 하여금 그 아삽의 기쁨을 하나님께 두라고 둘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그런 은혜를 악인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인들에게는 원하는 걸 다 하게 그냥 내버려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삽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냐고 그리고 나를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또한 그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삽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아삽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어느 날 다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 하나님을 영원토록 아삽으로 하여금 사랑하는 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삽은 이 땅에서 아삽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삽의 보물은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세상의 그 보물들은 어느 날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그 보물은 영원토록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삽은 질투, 시기할 필요도 없고 악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 소유의 소유들은 어느 날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절에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미 내게 보기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나에게 보기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미 보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삽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아삽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가는 것을 하나님은 아삽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환란 속에서도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우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을 향하여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매하여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든 계획을 다 포기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몸을 헌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사랑하시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은영이 있는 그곳에 찾아가셔서 하나님 은영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로에배의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로에배에 또 부르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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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